제목은 수소 어벤져스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를 곁들인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소 동맹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정의선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배터리에 이어서 수소 동맹까지 간다 SK가 십팔조를 투자한다 이야 뭔가 이거 멋있네요. 진짜 와 뭐죠 이거 밑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주머니에 손 놓고 진짜 뭔가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동알보의 사진 진짜 멋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그룹이 SK그룹 사업장에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1500여대를 일단 공급을 한대요. 수소 전기차를 공급을 하고 그러면 SK 주유소에서 수소 및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잘 되는지 한번 계속 실험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CEO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국판 수소위원회를 설립한다라고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배터리에 이어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는데 현대차는 뭐 누가 뭐래도 이 넥소라는 수소차 전세계에 몇 안 되는 수소차 기업입니다. 거기서 이제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해서 세계적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가서 연사로 참여를 하죠. 여긴 또 보시다시피 G20이라고 적혀 있죠. G20 수소 관련된 단체에서 전문가들 대표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정의선 회장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센터에 딱 자리하고 있는 뭔가 늠름한 모습. 그래서 현대차는 당연히 이거를 주도하고 더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친환경차 시장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와의 직접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소 확보도 담보한다. 2030년까지 수소 분야에 11조 원을 투자해서 연간 수소전기차 50만 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70만 기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수소전기차 넥소 같은 거 이제 앞으로 50만 대를 계속 생산을 하겠다. 그럼 SK는 왜 하느냐. 갑자기 SK는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20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SK가 수소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수소 28만 톤을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예전부터 플러그 파워라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수소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SK와 SKENS가 일부를 돈을 투자해서 지분을 이미 확보한 적이 있었고요. 여기가 플러그 파워가 어떤 회사냐면 199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수소사업 밸류체인 내에서 차량용 연료전지 그리고 수전의 핵심 설비인 전해조 수전의가 그러니까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그 핵심 설비를 갖고 있고 액화수소 플랜트 그리고 수소 충전소 건설 기술 또 수소 기반 모빌리티 사업 역량 그러니까 수소 밸류체인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입니다. 얘네랑 올해 연내의 합작 회사도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중요한 현대차의 파트너로 이제 납점이 된 것 같고요. SK의 그림은 2023년까지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인천에다가 액화수소 3만 톤의 생산기지를 2025년까지 5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충남 보령에 청정수소 25만 톤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수소에 대한 차는 있는데 수소 생산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SK가 우리가 풀어주겠다. 우리랑 손을 잡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 두 기업이 사실 배터리로 동맹을 한번 맺은 바가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 아이오닉5 배터리에 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많이 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의 얘기가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 SK, 현대차 등이거든요. 등은 이 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기 사진이 좀 잘려있지만 여기 총리도 있죠. 국무총리도 있고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었을 거예요.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아마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보면은 SK가 연료전지발전소 등 18조 5천억 원 현대차가 수소차 부문 등 11조 1천억 원 1천억 원이겠죠? SK랑 현대차가 돈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대표로 잡힌 거고 포스코도 적지 않겠어요? 10조 원 그리고 한화도 1조 3천억 원 효성도 1조 2천억 원 그럼 포스코와 한화, 효성은 또 어떤 기업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제가 또 공부를 해왔죠. 어떤 스토리인지 볼게요. 자 포스코, 정의선 회장과 최정우 회장, 포스코 그룹의 최정우 회장이죠. 이 사람이 사실 전에 포스코 케미카를 담당하다가 포스코의 회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철소에서 석탄을 없애는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걸 어떤 걸로? 수소사업으로 협력해서 제철소에서 석탄을 빼자 언젠가는 그 탄소 재료를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수소환원 제철 기술인데 이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공동 개발기로 한 거라고 합니다. 철강을 재련할 때도 그 탄소가 엄청 많이 나온다면서요. 근데 현대차 그룹에도 현대 제철이 있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작을 해서 수소, 제철을 만들 때도 철강을 재련할 때도 탄소를 줄이자라는 거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대량의 수소가 필요하다는 점 재생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얻기 위한 수전의 기술 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단어 아까 어디서 나왔었죠? 이 사람이 투자했던 SK그룹이 투자했던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이번에 현대차랑 SK가 손을 잡았을 때도 수소, 연료전지, 충전소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또 최정우 회장과 최태원 회장도 포스코 케미칼, SK이노베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쪽에서 또 서로 어느 정도 동맹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 구도로다가 배터리에 수소를 끼얹어 수소에다가 배터리를 끼얹어서 같이 수소 어벤져스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또 한화 한화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화 솔루션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풍력에너지로 그린수소를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태양광 풍력을 키워서 수소 연구센터를 신설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린수소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 수전의 분야에 석학을 영입한다. 그러니까 그린수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탄소재료를 만드는 게 그린수소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발을 하려면 태양광과 풍력을 키워서 한화 솔루션이 우리는 지금 태양광 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풍력도 키우고 이제 수소까지 쭉 나가는 신재생에너지 전담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도 같이 포함이 된 거고요. 추가적으로 효성의 경우에는 액화수소 1위인 독일의 린데라는 기업과 손을 잡고 수소산업에 대해서 선두를 굳히겠다. 밸류체인 구축 계획이 효성화학에서 생산을 하고 린데하이드로젠에서 액화 해주면 그거를 효성화이드로젠에서 공급을 하고 효성 첨단 소재에서 적용을 한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대요. 그런데 액화가 뭔가 해서 봤더니 기체 수소에 비해서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면 장점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기체 상태에서 옮기면 최대 250kg밖에 못 씻지만 액화에서 옮기면 최대 중량이 3500kg으로 확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인프라 확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린데와 손을 잡고 이제 액화에 효성그룹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액화수소 생산공장을 2023년 초에 완공할 계획이고요. 국내에서 수소충전소 설립 경험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효성도 그 안에 5개 기업 안에 포함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수소 어벤져스 10년 동안 43조를 쏟아붓는다라는 계획이 나온 건데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SK는 에콰플랜트 구축하고 연료전지 발전 확대 현대차는 수소차 설비 투자 및 R&D 포스코 한화 효성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 얘기해도 수소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또 진전하게 또 그림으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연료전지와 리튬이온전지를 결합한 수소경제 개념도인데요. 원래 처음에 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제 그 전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력을 갖고 와서 수소 그러니까 물을 전기분해시켜서 수소를 만든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원래 철 제철에서 나오는 거 석유 석탄에서 나오는 그런 그것들을 갖다가 수소로 만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완벽한 수소 블루 수소라고 하는 거고 이쪽이 조금 아쉬운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어쨌든 수소로 만들어서 연료전지가 돼서 이제 수소 충전소에 가면 수소 버스로 활용이 되고 이제 집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야 공장으로도 가고 뭐 그렇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차로도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예 제가 이렇게 기업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신재생에너지로 그린 수소 블루 수소 맞죠? 블루 수소에 그린 수소에 헷갈리네 이쪽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하마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소로 신재생에너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효성과 포스코가 한다. 그리고 운송은 누가 하느냐? 현대 글로비스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 띄워주셔야 되는데 현대 글로비스가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 산업은 SK와 효성 그리고 두산 퓨얼셀 같은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 버스는 이제 현대차가 만들고 있죠. 수소차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 체인으로 아마 수소 어벤져스가 나아가지 않을까 라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박명석의 일갈 코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소는 시대에 흐릅니다. 너무 쉬운 말이죠. 너무 쉬운 말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사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전기차가 났냐 수소차가 났냐 수소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수소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마음먹고 투자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시대의 흐름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탄소 제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초기의 수소를 선점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제가 이제 그림까지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한 번씩 정리해 두시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리안 수소 어벤져스 수소동맹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해외 선물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